왜 이렇게 그지 그지니다. 나무 다사 바가와 또 알아야 또 삼마 삼부 다사 나무 다사 바가와 또 알아야 또 삼마 삼부 다사 나무 다사 바가와 또 알아야 또 삼마 삼부 다사 복음 스님이 영어로 배우는 불교 19이 되겠습니다. In the centuries after his final nirvana, it sometimes goes to the stage that the legend and myths obscured the very real human beings behind them, and the Buddha came to be looked upon as a god. The Buddha is truly incredible. He was very proud of his life. He was very proud of his life. He was living in the days that he had to live in the end of his life. The last 10th century, in the last 10th century, in the past 10th century, he had a real human being.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존 시에도 많은 사람을 제도했지만 영원히 수십억 사람들을 제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소 인간이었지만 약간 신적인 그런 말하자면 간주되는 그런 역사상 무대에 지금 있다 이런 얘기고 사실은 부처님은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만한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마합리사는 어떤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But through their own effort, they bring to completion every human potential and their mental purity, understanding, develop to the stage where they far exceed those of ordinary human beings. Of the complete person is even higher than God because he or she is even free from the jealous, anger, and favoritism that we are told of God is still capable of feeling. Actually, 부처님은 이제 한 분은 인간이었습니다. 때때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그걸 이제 빨려는 마하프리스라고 그러죠. 특별한 불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다르지 않고 태어나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항상 평범하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간의 모든 잠재력을 완성하고 그들의 정신적 순수함과 이해는 평범한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부처는 신보다 훨씬 더 높은데 그 또는 그녀는 신이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질투, 분노, 편의에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 이상으로 훌륭한 아주 완벽한 마하프리스가 됐다는 그런 얘기고 그는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못했고 선택ه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состоял도 했고 그는 평범한 인간의 어둠이 평범한 진영tre가 없었을 때가 됐고 그는 그리고 성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서비스로만 비슷한 자식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분의 장식을 찾아보자흔은 날씨가 됐고 비밀은 품에 ост을뒀한 것들은 그는 자신의 자나와 조회가 됐고 부처님의 모습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걸 실제로 그 당시에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죠. 부처님의 키는 약 6피트, 6피트라고 하면 18미터 내지 거의 2미터에 가까운, 키가 큰 분이었어요. 검은색 머리카락과 황금빛 칼색, 안색을 가졌습니다. 그가 아직 출가하기 전에는 긴 머리와, 머리가 길게 그 당시는 하고, 또 수염을 기르고 있었지만, 여기서 Renouncing the World라는 것은, Renouncing the World라는 것은 반기라고 하죠. 반기. 세상을 버렸다는, 반기. 기자가 얼른 생각 안 나네. 반기라고 해요. 반기. Renouncing the World. 그러니까 출가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출가자처럼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았다. 이런 얘기고. 6피트라고 했는데, 1피트는, 1피트가 30.48cm니까. 6, 3, 18. 부처님의 키는 거의 한 2미터에 육박한 거죠. 부처님의KE는, 더욱, 5, 30.48cm, 5,20. 6. 25. 22 bookend. 23 bookend. 23 bookend. 23 bookend. 24 bookend. 23 bookend. 24 bookend. 24 bookend. 24 bookend. 25 bookend. 24 bookend. 24 bookend. 폼 앤 카운테넌스 이즈 바이 노민스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 의하면 붙여지면 놀랍도록 잘생겼다는 아주 미남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당시에 브라만 소나단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아주 아름다운 안색을 가지고 멋지고 잘생겼고 보기만 해도 아주 즐거운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 그는 신과 같은 모습과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 매력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소나단단 소나단단 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 부자 브라만이죠 인도사의 브라만이라는 것은 상류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차고타세 디서브임 It is wonderful truly marvelous how serene is the good gotama's appearance how clear and radiant his complex just as the golden 주주 in autumn is clear and radiant just as a palm tree fruit just loosened from the stock is clear and radiant just as a domain of red-gold rot crucible by a skilled goldsmith deeply beaten and laid on a yellow clothes shines pleases and guilt even so the good gotama's senses are calm his complexion is clear and radiant 그러니까 와차고타라는 또 브라만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한 거에 어떤 기록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을에 황금대추가 대추하면 이제 가을 아닙니까 맑고 빛나는 것처럼 줄기에서 풀린 야자나무 열매가 맑고 빛나는 것처럼 고타마의 좋은 애모가 얼마나 고요한지 그의 안색이 얼마나 맑고 빛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노랜한 금세공이 도가니에서 만든 붉은 금장식이 솜씨 좋게 두들겨 노랗게 천에 씌어진 것처럼 도가니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마 좋은 감각은 차분해지고 그의 안색은 맑고 빛납니다 그러니까 도를 통하신 분이니까 여기 아차고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보면 참고 상황으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읽어보시바라고 but but of course as he got older his body succumbed to impermanence as do all compounded things Ananda described him in his old age like this it is strange lord it is a wonder how the exalted one's skin is no longer clear how all his limbs are slack and wrinkled how stupid his body is and how a change is to be seen in eye ear nose tongue and body 그러니까 젊을 때 작년이었을 때 참 그렇게 아주 하신 분이 이제는 그러나 물론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몸은 모든 복합적인 것들처럼 무상에 굴복했습니다 임퍼머런스 임퍼머런스는 이제 무상이라고 그러지 무상 재행무상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이제 세월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안한다는 이제 거의 노년기에 다 그를 단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안한 존자가 부처님의 그 말년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부처님 고귀한 자의 피부가 더 이상 맑고 빛나지 않고 그의 모든 팔다리가 어떻게 늘어지고 주름지고 그의 몸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그리고 눈과 귀의 변화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코, 혀, 몸 안입이 설신을 이제 얘기한 거고 엘리о 뱀어 엘리로드가 엘리로르 엘리로브하 엘리로르 엘리로르 엘리로블른 엘리로브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 이전에 부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늙고 지치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내 삶의 끝에 이르렀다. 이제 여든이 되었다. 이제 비유하기를 낡은 수레가 끈으로 묶여 있어야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타타가타의 몸은 붕대로 묶여 있어야만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제 노년의 그 모습을 스스로 얘기한 거고 However, in his prime people were trapped by the Buddha's physical good looks as much as they were by his pleasant personality and his darma. Just to be in his presence could have noticeable, packed, open people. 만스 사립부 땀에 낙쿠 라 빗다. 나쿠 라 빗다가 대답을 했죠. 그러나 그의 유쾌한 성격과 법으로 부처님의 육체적 미모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면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사립부 땀에 낙쿠 라 피타를 만나 그의 평화로운 태도를 아래 차리자 당신의 감각은 차분해지고 당신은 안색맑고 빛납니다. 오늘 당신은 고귀한 분과 대면한 적이 있으신가요라 낙쿠 라 빗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문답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또 아주 뛰어난 대중연설가였습니다. 말씀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하셨다는 얘기고 유쾌한 목소리 또 외모 차분함과 그가 말한 내용의 매력이 어우러져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웃다라는 부처님이 다음까지 말하고 있는 모임에서 그가 본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웅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2600년 전 부처님의 살아생전에 설법하시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단체는 신척 성장을 지켜 subscribers 과연 반응을 지켜보신 것을 전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귀한 과연 단군을 acredite는 것을 전시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의 경제는 정척 파헤이자 다른 분들을 밝혀 мы시켜주거나 못 보좌하고 그런 apartment vereี пониж해 하면 정말 맘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험을 이해해주고 더욱 인천한 공급하지는 것을 선택해 주신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에 시험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를 보니, 이 자원과 activism을 부처님을 고정하는다는 것을 알게시합니다. 마, to an assembly in a park, he does not exalt them or disparage them, but rather he delights, a lift, inspires, and gladdens them in token dharma. The sound that comes from the good Kothama's mouth has eight characters, it is distinct and intelligible, sweet and audible, fluent and clear, deep and reasonable. Therefore, when the good Kothama instructs assembly, his voice does not go beyond that assembly. After being delighted, a lift, inspired, and gladdened assembly, rising from their seats, depart, reluctantly, keeping their eyes open here. 그러니까 그가 공원의 집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공원에 있었잖아요, 가든, 어디 궁전이나 이런 데 계신 게 아니고, 항상 보면 같은 수행자들 라고 하든, 거기서 이제 단말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있는 데서, 그들을 높이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고, 고향하고, 고무시키고, 기뻐합니다. Kothama 입에서 나는 좋은 소리는 여덟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독특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달콤하고, 들을 수 있고, 유창하고, 분명하며, 깊고, 공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설법이,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누가 이제 듣고서 지금 전해주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시구면서도 재미있고,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의 어디 공원 같은 데서 지금 가든, 이런 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Kothama가 지폐를 지시할 때 그의 목소리는 그 지폐를 넘어갔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고향되고, 영광을 받고 기뻐한 후에 그 지폐는 그냥 환희에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가지 못해 떠나며 그를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해, 그렇지만 이제 또 가야 되니까, 그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26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만큼 이제 그 설법을 잘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기쁘게 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킹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세심한, 세심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놀랐다. 왕도 놀란 거예요, 왕도. 왕이. 왕도 광경이員ă. 왕도usion. 왕도 keys. 왕도hte 구조 marketersют. 왕도 alan sh alimentos. 왕도 generators. 왕도느냐. 왕도 journaling deploy. 왕도 dieta. 스 horrім treasury. 왕도va들. 왕도 inspires. 왕은azevard. 왕도 Fournodira. 왕도 migrate. 임pad. 왕도 Skype sa 기쁨 unex이 Demacdom을 그 फ ship. 왕도치는 Defense. 왕 내 깜oret dig은 Expert. At that time, not even the sound of coughing is to be heard from the Lord's disciples. Once when the Lord was teaching, the Dharma monk did cough. One of his followers in the holy life trapped him on the knee and said, When I saw this, I saw it is wonderful, truly marvelous, how well trained, without stick or sword disassembled. 그러니까 나는 고귀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벌금형을 받거나 추방시켜주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건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저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러 집회의 법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서 기침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법을 가르치실 때 한 승려가 기침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출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무릎을 끄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내지 마라. 우리 스승인 부처님을 버룹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어셈블리가 막대기나 칼 없이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정말 놀랍고 놀랍고 얼마나 훈련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파세디나 왕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파세나디, 과살라. 그렇지만 자기는 총칼로써 사람들에게 조용히 분위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이 막대기나 칼이 없어도 설법으로써 모든 청중들을 간복을 시키고 기침 소리 하나 없이 법문을 듣다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 정도로 조용히 경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고 그만큼 부처님의 그 말씀은 이제 아주 청중들에게 아주 즐겁게도 하면서 또 아주 위험있게도 하면서 뭔가 영감을 주고 진리를 주고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그런 장면까지 지금 이제 얘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영어권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소개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런 부처님의 어떤 생애 이런 것이 많이 생략돼 버려요. 그냥 생략돼 버리고 별로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제 원래 그 성경에 성경 같은 데서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묘사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일생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이제 소개하고 이해가 되지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불하고 그 다음에 뭐 사제팔정도니 무슨 뭐 중도사상이니 영기사상이니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거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스토리 퍼스널 스토리 전기 이런 것을 좀 이제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과연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진리를 살펴 하셨는가 이 단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외로시고 아라하니시고 바른 법을 깨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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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